Q. FML 촬영 현장 지금 FML.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 첫 순서인데 아침부터 나왔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찍는 씬은 이제 제 개인 파트고요. 제가 방 안에서 좀 어질러진 방 안과 거울을 보면서 좀 이렇게 허탈하고 지쳐있는 제 모습을 표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은 저 개인 컷을 찍고 있는데 방 안에서 굉장히 어지럽히고 물건들을 좀 깨기도 하고 TV를 좀 부수기도 하고 좀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었던 거 같아요. 이때는 좀 더 많이 찍어서 한 번 더 찍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됩니다. 네 지금 서브테크 뮤지비디오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옥상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잘 즐거워 보겠습니다. Let's go! 자전거. 보민이도 자전거이죠. 이제도 다 자전거 타는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 캐러들도 시간 되면 안전하게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런 힘든 일상 속에서 또 우리만의 개방할 수 있는 방식 찾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첫날 촬영 다 끝냈습니다. 저는 바로 양양으로 갈 건데요. 두 번째 날 양양 촬영인데 정한이가 먼저 가 있거든요. 정한이랑 오늘 같이 얘기 나누고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내일도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FML. 입이 얼었어요. 너무 사랑해주시고 누구 보고도 잘 나올 거 같으니까 너무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은 브이비 촬영장이 아니라 이제 로케로 나왔는데요. 바다로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너무 예쁘고 일단 이게 너무 아침이 나면 사람도 없고 참 좋은 거 같네요. 이제는 넌 배려먹을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갈게 흘리는 채 갈 곳 흘리는 채 나만 바보 됐어 지금부터 Fight for my life 나를 위해 Fight for my life 나를 위해 Fight for my life 우여진이 익숙한 세상에서 이제 나는 나를 찾고 싶어 내가 뛰어가서 안 갈게 내가 뛰어가서 안 갈게 하고 너무 지지 마라 끝났습니다. 결국에 멤버들밖에 없다. 세상은 다 날 등 돌려도 밀어먹을 세상이네. 여기 와서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계십니다. 이곳은 양양이고요. 저희 어머니 성은 양씨입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파이팅해야지 찍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FML을 찍으세요. 너무 상반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 촬영인데 촬영장 분위기는 그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넌 빼먹을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갈 길을 잃은 채 갈 곳을 잃은 채 나만 바보 됐어 나만 바보 됐어 잊어버리자 이렇게 웃어버리자 이렇게 퇴투하는 위로를 해봐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울고 울고 싶어 계속 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도망가고 이제 잠깐 힘 풀어서 쉬다가 다시 뛰어가는 시기입니다 어디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자 지금 내일이 되고 싶지 않아 돼도 않는 다짐을 해봐도 저는 지금 FM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막 같은 공간에서 진짜 차이가 급통상으로 달아 있습니다 노래 도입부의 파트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딱 뮤직비디오의 주제를 확실히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영상은 더욱 두 번째 영상은 저에게 그런 매력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 다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하늘에 별이 가득 차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무드를 좀 찍어봤는데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좋은 뮤비가 레전드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촉이 확 섰습니다. 네 우리 이번 더블 타이틀 손우궁에 이어서 FM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없나 And I better 먹을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갈 게 흘리는 채 갈 곳 흘리는 채 나만 바보 됐어 지금부터 fight for my life 나를 위해 fight for my life 3일 정도 찍었는데요. 그중에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의 첫 주자 접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차 며어도 없는 제가 어딜 떠나려고 차를 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익숙치 않지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저 끝냄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몰래 도망치는 씬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촬영하는 게 살짝 좀 뭐랄까 드라마 연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어요. 스탑 암티브 진환 스탑 암티브 쇼핑 아르 홈 수 웹 유 박 처음 Wish 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혼자 좀 도망치려는데 다른 인파가 저를 막아서는 그런 신을 촬영했습니다. 제 파트 가사가 무뎌짐이 익숙한 세상에서 이제 나를 찾고 싶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약간 친구를 좀 아련하게 그리고 좀 아쉽게 보내는 그런 연기를 좀 해봤어요 배치를 지우면서 좀 아련하게 걸어가는 그런 연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개인 촬영이 좀 많아서 좀 다양한 그런 그림들을 FML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기도 하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들어가면 호스 못하게 밀어버릴 텐데요 이 씬은 이제 캐럿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계속 해주세요 오빠가 잠시만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의 촬영이 많이 Gogr 그저님의 촬영이 되게 궁금해요 그때만 가고 싶은데요 rust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뮤직비디오가 3일 동안 많은 멤버들이 번갈아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스텝분들과 많은 노력과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가있으니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 감정이입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앨범 그리고 이번 노래 전부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화이팅!